에이 출발! 야 우리 4명에다 핵 유저 딱 끼면 완벽하겠다 걔가 혼자 다 하겠지 야 아까 보니까 장난 아니드나 내가 봤는데 우리팀에 핵 유저 있어서 봤는데 어딨는지 핑 찍어줘 벽에다가 거기 쏘라고 그러나 지가 막 계속 쌓아 우리팀 머리둥절에 왜 쏘아? 왜 쏴? 저기라는데 계속 핑을 찍어 거기다가 씨 와 진짜 당황스럽더라 이게 상대팀이 있을 때는 걔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 근데 우리팀이 있을 때는 계속 걔를 관전할 수 있잖아 죽으면 나름 나눠주네 그걸 또 와 진짜 그걸 진짜 핵 유저가 정말 노답이다라는 걸 느꼈어 진짜로 그걸 또 나눠주네 혼자 안 먹고 좋네 지가 버거운 거지 이게 착한 핵이네 레아 착한 진짜 카스는 있잖아 히스터님 목소리 안 들려 카스는 혼자서 다 쓸 수 있어 핵 유저가 근데 레인보우는 혼자서 솔직히 다 못쓰잖아 지형이나 이런게 너무 많아서 카스는 혼자서 다 죽으면 지도 이제 힘든거지 아 여기네 나 신고 안 당할라고 주목받으니까 혼자 다 죽이면 주목받으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게임상 이게 힘들지 혼자서 이게 캐리하는 건 안 돼 힘들어 3개 끊었어 근데 그 형말도 맞다 어 3개 다 죽였어 시청자가 그랬는데 너 시청자 아 피닉 수닉에서 오케이 다 깠어 신고한다고 해서 뭐 저거 해주려나 걔네들 근데 여기 화장실을 왜 막은거야 뭘 막아 그러게요 아 저기 나도 진짜 왜 막았나 했어 아니 아니 얘 너 어떤 새끼 아 얘 양키구나 어 그래피티 구역 깨졌어요 여기 아아 주차장 주차장 1층 조심 아 맞다 룬형 따라다녔어야 됐는데 어 맞네 어디갔지 1층 1층 아파서 건너편 건물에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가네 여기있게 3번도 해 응응 그 갱클링 이스터즈님 네네 거기 위험하면은 바로 말해주십쇼 제가 뒤치 갈라니까 여기서 서마이터전 끊었어 나이스 오케이 거기서 딱 시작하는구만 봄이 있잖아 아 미친 아니 왜 이걸 여기다 쏴 어 잠깐만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이쪽으로 와봐 이거 돼? 여기 붙어봐 어 돼?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야 여기 샷건으로 쏴 샷건으로 쏴 아 저 바보같아 샷건으로 쏴줄 어어 미용 inventory는 얘는 왜 여기다 쏘아냐? 퓨즈를. 아니. 이거 진짜 어이없다. 진짜 근데. 오케이. 목탄을 컷. 캥크렴 개우캐. 아 캥크렴 개웃겨. 나 진짜. 아... 아 훈훈해서 살려주려는 의지 아... 미친... 또 못하지... 또 못하지... 이스터즈 그 위에야 조심하세요 아 뭐야 안해도있네 방 안에 있어? 반대편 방이야 어 잡았다 이쪽 슬레즈로 깠어 화장실 어 라스트 지금 이스터즈 님 있었던 곳이야 거기 라스트야 아 저기 많았어 라스트 저기 라스트야 저기 라스트 야 그 와중에 이스터즈는 다시 죽였네 아니야 저거는 쟤네들이 저기로 들어온게 이해가 안된다 어 그래 뜯뜯뜯뜯 어 이스터 님 나를 바꿀래? 그럴까요? 어 나이스! 아 아 잠깐만 나 총 들었나 총 들었나 모르겠네 오랜만에 퓨즈 한번 한다 진짜 간만에 블리치네 퓨즈는 기간총이야 어 2층 우리랑 똑같은데 아 네 해 해 해 아 야 형 거기다 쏴버려 내가 당한대 어 거기에다 쏴버려 옥상에 그리스도만 옥상에 그리스도만 옥상에 그리스도만 옥상에 그리스도만 어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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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간총이네 와 화장실인데 말하는거지 어 여기 아니야? 여기? 여기 아니야 어 어디야? 그쪽 그쪽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긴데 일로와 어 깜놀이야 깜놀아 이게 꼴이야 마모나 보여줄게 퓨즈를 뭐가 어 마모나 이걸 봐 여기서 어 철판이잖아 여기 어 철판인데 내가 퓨즈 써볼게 뭔소리여 잘 봐봐 우와 이렇게 씹어넣는다 어 개삭이네 개삭이네 근데 안맞았네 어 어 여닫어 여닫어 내가 여기다 썼다 내가 당했어 내가 어 아니 거기다 퓨즈 한번 가 그냥 아냐 여기 그냥 한번 얘네들 멍청해서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 막아놨다 옆에 그래? 그럼 어 없어 안해 어디야 이게 완전 위치가 다른거 아니야? 아 이방이야 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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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조심해 머리 여기서 머리 날아간다 아 여기다 철판 아 어딘지 알았다 어딘지 알았어 여기야 여기 여기 이쪽 이방도 아니야 형 거기도 아니야 여기야 여기 내가 찾았잖아 방금 어 그러네 뚜둣 아 맞네 맞네 아 철판 내부구나 아 나 저게 외벽인줄 알았다 순간 헷갈렸어요 뭐가 있나 볼까 어 병 넘어있네요 병 넘어있네요 이스터지님 거기 한번 들어가서 라이트 한번 쏴주세요 아 들어가도 되나 아냐아냐 안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척만 하셔도 되는데 아 아 아 아 옆에 있어 옆에 옆에 있었어 펄스 옆 건물 와 이게 또 이렇게 총 왜 이렇게 화려해 아 저 총 진짜 뭐냐 저거 불량식품이냐 저거 외보자 뒤로 온다 아 젠장 1대1 좋았어 끝났어 네 나이스 네 네 네 네 죽어요 죽어요 아 나 아까 게임클리업 부활 하려는거 계속 생각난다 개옵기네 그걸 살려보겠다고 아니 옆에 있는 놈도 안치捏 있는 걘은 샷 권 쏘면 될 걸 샷 권 놔두고 지 손으로 깨고 있어 이 맞출까봐 그러면 맞출까봐 그러겠지 관통대여서 아... 토모다치 다까라 왜지 토모다치 다까라 조졌다 토모다치 다까라 하니까 나 이거 좀 한번 이해해줘 나 안 따라오고 그거 설치하고 갈려고? 어? 드론 열심히 잡으세요 아 그러네? 형 말한대 내가 설치할게 자 그분 그냥 집에다 깔아놓고 와 드론 드론 화이팅 드론 잡이 간발해 어차피 집에다 깔아두고 올거면 그냥 지금 갔네 힘들지 말고 와서 다시 갈래 나 안에 철판 깔아둬게요 네 아니 나 우리팀을 위해서 하나 준다 우리팀을 위해서 내가 무시무시한거 하나 여기다 놔주고 할게 이거 우리가 죽으면 써 여기니까 올라간 사람 이거 이거 철판좀 방어 들어가요 올라간 사람 이거 철판좀요 잠시만요 어디에요? 아 여기 여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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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로 가야되요? 가자 마누라 드론 들어왔어요 아 뭐야 누가나 썼어 우리팀이 아아 차권으로 맞아가지고 체력 이십구 됐어 아아 끝났다 저거 어 어 앞에있다 앞에있다 쏘 쏘 쏘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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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모다지 닦아라 어 왜 용이 중인걸로 되냐 이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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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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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우리팀 다 어디가 몰라요 우리팀 다 어디 살려놔 여기 어 이쪽 사운드 어 이쪽 사운드 하나 지하 사운드 한개 있었어요 혹시 난 아니고? 아닐거에요 거기 빨리 지나가 유튜브 자작권 걸려 거기 뭐 소풍가요? 아 빼 있어요 지하있어 지하있어 걸렸어 지하있었어 지하있었어 지하 지하 지하있어 있으니까 어 오케이 어디로 올거 같애 예상 경로를 말해줘봐 위에서 아마 내려놓을거 위에서 아마 한 명 있을거 같애 아 맞다 샷컷 샷컷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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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컷 어 나이스 지하 그럼 우린 이제 지하 지하나 컷 어 한 마리 남았네 어 나이스 지하있다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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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하 누워있네 테르밋 모두 돌아와 야 왔어요 나이스 헤드샷 아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뒤뚫어왔구나 뒤뚫어왔구나 뒤뚫어왔 봐라 봐라 나 개 깔끔했다 다다닥 저긴 타창 카드로 써야되는데 미간에 하나 양 눈알에 하나씩 박았네 아 아 아멘 마이 뒤뚫어